뉴텍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만랩. 33살 뉴스키너예요. 얼마 전까지 직장생활 만랩이었고, 이제는 뉴스키 비즈니스 만랩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왜 뉴스키너가 되었는지, 뉴스키는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와 뉴스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선의의 힘을 전하겠다는 뉴스키의 사명은 지난 30여 년간 변하지 않는 가치로 사람을 중시하는 뉴스키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 기회와 가능성을 공유하고 모두의 잠재력을 확장하는 곳 뉴스키는 지난 30여 년간 아름다운 도전과 혁신으로 뉴스키의 가치를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뉴스키는 윤리, 정직, 혁신, 긍정, 배려와 선의의 힘을 추구합니다. 글로벌 뉴스키 엔터프라이즈 중에서도 지금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이곳, 뉴스키 코리아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꼭 만나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뉴스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뉴스키 코리아 대표이사 조지훈입니다. 뉴스키는 세계 최고의 통합적인 뷰티 및 웰리스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뷰티와 헬스케어 시장에서 혁신적인 제품들을 출시하여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뉴스키는 제품과 기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커뮤니티를 지원하여 개인의 더 큰 가능성을 향한 비즈니스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겠다는 기업 사명 아래 모두가 하나 되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트레이닝을 통해서 뉴스키의 좋은 제품, 좋은 문화, 그리고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비즈니스의 기회까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키 코리아 대표이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이제 글로벌 뉴스키 엔터프라이즈 이야기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뉴스키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뉴스키과 세상의 만남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스킨케어 제품은 없을까? 처음 어깨의 반응은 싸늘했지만 이들은 결국 원하던 제품을 만들어냈고 날개도 친 듯 판매되던 제품을 미처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샘플을 스푼으로 떠가는 스푼스토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진정으로 피부에 좋은 성분을 담은 화장품을 만들고 싶었던 새 젊은이의 순수한 열정이 만들어낸 뉴스키 1984년 미국 프로고의 작은 거실에서 시작된 이들의 도전은 오늘날 전세계 50여 개국에서 사랑받는 프리미엄 뷰티 앤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뉴스키의 로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젊음의 생이에요. 한 모금만 마시면 젊음을 되찾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젊음의 생처럼 모두가 더 젊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바라는 뉴스키의 의지를 로고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키의 제품이 마음에 들었어요.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도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뉴스키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했어요. 건강한 피부가 만드는 생기있는 아름다움 뉴스키의 모든 제품은 본사 R&D 센터에서 개발한 포뮬러로 탄생됩니다. 그리고 전세계 관련 분야의 과학자, 연구소와도 협업의 문을 열어놓고 있죠. 뉴스키는 모든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최적의 성분 배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뉴스키에는 뷰티 브랜드인 뉴스키과 헬스케어 브랜드인 파만엑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높여주는 빅플래닛까지 3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뉴스키의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뉴스키입니다. 클렌징부터 페이스, 바디, 헤어, 오럴케어,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뉴스키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스킨케어를 선보이겠다는 혁신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고 30여 년간 이를 실천하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 갈바닉 스팟 시스템을 런칭하며 가정용 뷰티 기기가 생소하게 느껴졌던 한국의 홈 스파 트리트먼트의 시작을 알린 뉴스키는 에이지락 페이스 앤 바디 갈바닉을 포함하여 에이지락 룸 스파, 에이지락 미, 에이지락 부스트를 통해 에이지락 스마트 뷰티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유로 모니터가 선정한 글로벌 넘버원 뷰티 디바이스 시스템 브랜드 뉴스키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스마트 뷰티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했을 때부터 뉴스키는 알았어요. 친구의 추천으로 TR-90 제품을 접했는데 운동과 함께 TR-90 제품을 섭취하면서 가능성을 알아봤죠. 아, TR-90가 있는 파만엑스 브랜드를 먼저 소개해드릴까요? 파만엑스는 세계적인 제약사의 수성연구원 조셉창과 마이클창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에서 찾은 재료와 몇천 년간 축적된 동양의 의학 지식이 현대과학과 접목되면 정말 안전하고 기능성 높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요. 파만엑스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은 원료 선정부터 기능 입증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온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파만엑스는 믿을 수 있는 기준, 6S 퀄리티 프로세스를 엄수합니다. 파만엑스의 대표 제품으로는 파만엑스 역사상 가장 진보된 제품이라고 자부하는 건강기초를 위한 필수 제품 에이지랑 유스스팬3와 올바른 영양 섭취와 적절한 운동 습관을 제시하는 체중조절 프로그램인 TR-90가 있습니다. 파만엑스를 통해 더욱 건강한 라이프를 만나셨다면 이젠 빅플래닛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만날 차례죠. 2002년 한국에 첫 발을 내딛은 빅플래닛은 아름답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합니다.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 순하지만 강력한 세정력을 갖춘 친환경 세제 이코스피어부터 천연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프리미엄 해양심층수 딥시플러스 그리고 여성의 건강을 생각한 자연주의 유기농 수면 커버 생리대 디어네이처까지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며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삶의 전반의 영역으로 확장해드립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뉴스킨과의 만남 어떠셨나요? 뉴스킨의 설립부터 브랜드까지 들려드렸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뉴스킨의 보상플랜인 벨로시티와 뉴스킨어가 펼치는 활동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